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의 정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들의 배출권 사업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파리협정이라고 탄소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라도 2030년에 가서 40%를 줄이겠다고 하고요. 국제사회는 43%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이라는 건 줄인 것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럼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모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으로 좀 자리 잡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게 된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나라가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탄소배출을 다른 나라에서 줄여서 좀 싸게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파리협정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제6조라는 곳에서 국제 감축이 허락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좀 제대로 활성화가 돼 있으면 해외 시장에서 탄소배출권도 갖고 와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증권사로 하여금 이 시장이 앞으로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고 다만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사가 증권에 관련된 증권을 비롯한 여러 금융 상품을 거래하듯이 이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도 거래도 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팔고 또 정말 중요한 건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증권사의 역할은 단순히 증권을 사고 파는 매개자의 역할만은 아니고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 자기네들이 탄소배출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도 하겠다. 그렇게 읽혀져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어디서는 이 탄소배출권을 쉽게 설명을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종량제 봉투를 해외에서 또 사올 수가 있고 기업 간의 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증권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사업의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증권사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증권사는 예를 들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탄소배출권을 싸게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를 줄이면서 메탄가스를 줄이면 거기서도 가능하고요. CCS라 그래서 탄소를 포집해서 묻는 경우도 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이죠.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다양한 탄소를 줄이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찾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금 한국이 국내 배출권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뭔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공급자도 있어야 되고 수요자도 있어야 되고 거래 조건도 좀 맞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조금 잘 안 된 거죠. 증권처럼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규제를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좀 풀어져야 시장 참여자도 많아질 거고 공급 수요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활성화될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게 다른 금융상품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탄소배출권을 제가 한 톤을 줄였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한 톤을 줄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공기관 같은 데서 방법이나 한 내용들을 검증하고 또 인증해줘야만 이게 한 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을 좀 관여를 했던 거고요. 시장 기능은 지금보다는 훨씬 규제가 좀 풀어지고 자율에 맡겨야만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ESG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확대가 되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탄소 감축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아직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신 대로 한계에 좀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제가 이 IPCC라고 하는 과학자들, UN과학자들 협의에서 이 챕터를 맡았었는데요. 1.5도로 온도를 억제하자 또는 2도 정도로 억제하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려면 1년에 2030년까지 저희가 4.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천조가 넘는 돈이 매년 투자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2도로 억제한다고 하면 2.7조 달러입니다. 거의 3천조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네, 그 정도의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 투자가 돼야 돼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가 지금 말하는 게 제가 5천조 달러, 5천조 원, 3천조 원입니다. 매년. 그런데 과연 그중에서 한국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금융이나 탄소 배출권 관련된 시장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은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 2030년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투자도 하고 기회도 잡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저는 증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데서 이런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참여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한, 이제 지금 3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알기로는 15년부터 배출권에 할당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유상의 비율을 점차 높여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보다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했다는 거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격을 준 게 아니잖아요. 네, 공짜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거래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죠. 유상으로 했다는 거는 그 할당을 받은 기업이 부담은 되지만 자기가 줄여서 탄소 배출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사고 팔고 할 것인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기업들이 힘들겠지만 저는 유상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기업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기가 배출권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더 줄여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래서 시그널이 중요하지 이걸 탄소 가격을 제로로 하는 상태에서 배출권 거래를 하겠다. 가격이 없는 시장, 저는 별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상할당은 반대하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렇다면 규제 완화, 어떤 것들이 좀 시행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규제 같은 거죠. 사실은 시장이 가격이 없는 시장이 없는데 처음에 기업이나 한국 경제에 너무나 많은 부담이 아닐 거냐 하니까 무상으로 많이 해준 거죠. 그런 게 규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정부가 무상할당의 비중을 줄이고 유상을 늘려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규제 완화의 한 예고요. 또 금융 시장에서 많이 쓰는 선물 상품 같은 것도 탄소 배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많은 상품들을 탄소 배출 시장에서도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행은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준비는 돼 있죠. 저는 정책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9년 동안 했으니까요. 선물 시장을 열어주는 것,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중간 매개자나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되겠죠. 내가 여기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 기회를 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좀 앞으로의 전략들을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의 정태형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